1번, 직류발전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류발전기 구조, 전기자는 기전력 만든다, 개자는 자속 만든다, 이런 거. 종류자는 DC 만든다, 이런 거 기억나죠? 1번, 전기자는 기전력을 발생하는 권선으로 구성되며 앞에는 맞았어, 그런데 뒤에가 틀렸지. 철심은 불필요하다. 아니겠지?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앞에 맞고 뒤에 틀리면 틀린 거지? 2번은 정류자는 직류를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맞습니다. 브러쉬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맞고. 3번,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철심의 권선이 감겨져 있다. 맞죠? 4번, 철심은 철수온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소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맞네. 철수온은 뭐와 뭐지? 시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 시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려고 규소 쓰는 거고. 와류손 줄이려고 성층하는 거고. 맞죠?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번, 증류기에서 전기자에 의해 발생된 기자력이 계자 기자력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전기자 반작용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이 있었어요? 바로 편자 작용과 감자 작용이 있었다. 기억나지? 감자 작용은 발전기에 어떤 영향을 줘? E는 K파이엔에 파이를 줄이니까 기전력이 줄 거고. 전동기는 토크, T는 K파이, I, A에 파이를 줄이니까 토크를 줄였지. 감자 정리됐어. 편자는 뭐야? 기울어진다 그랬지. 자속이 기울어지면서 중성측이, 발전기는 해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해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불꽃이 안 튀지. 이동 안 하면 뭐야? 불꽃 튄단 말이야. 대책은, 주대책이 뭐지? 보상건선. 북부적인 보조는 보급 정도. 자,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정기적 중성측 이동한다. 맞습니다. 2번. 보급과 보상건선 설치하여 반작용 방지한다. 맞습니다. 유도기전력이 증가한다. 감자 작용인데.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감소한다. 4번은 브로시와 정기적 사이에 불꽃이 발생하죠? 정리돼. 3번.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0.5Ω인 타여자, 증류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200V일 때 무바 상태에서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이런 거는 일단 그려봐.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야. 자, 이런. 자, 뭐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 0.5.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10A, 단자 전압이 여기가 200V. 알겠어요. 그런데 뭘 물어봤어? 발전기의 유도기전력.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문제야. 이미지화 시켰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딱 닫으면 여기는 200V 걸리지. 200V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10A가 전압 강화되면 5V 떨어지지? 여기서 5V 떨어지니까 여기는 205V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식을 쓰면 기전력 2는 V에다가 IA 아래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래서 200, IA10, 0.5. 그래서 답은 205V. 3번도 뭐 틀리면 안 되는 아주 기초 문제다. 4번. 교직, 양용, 전동기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 직류 전동기는 이렇게 생긴 게 직권 전동기이지. 이제 국권 전동기. 그래서 T는 지금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논다면 자, 이제 마이너스가 한번 들어가 볼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런데 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자속도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K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IA. 맞어? 그러면 K의 파이의 IA니까 그대로 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직류도 가능하고 교류도 가능하다. 이런 전동기를 유니버셜 모다. 우리말은 만능 전동기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바로 자여자 직권 전동기지. 정답은 2번이다. 됐지? 5번 직류 전동기를 발전기처럼 사용하여 발생한 전력을 전원에 반환하여 제동하는 전동기 제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 역전 제동은 플러깅. 발전 제동은 전기적 에너지를 저항해서 다 열로 소모해버리고 그 다음에 해생 제동은 내리막길 같은데 전기철도 내리막길 같은데 전원을 그대로 연결한 차 막 내려가면 전기가 막 반환되지? 이게 뭐야? 해생 제동이지. 정답은 4번이다. 이게 이제 2015년 문제였었네. 5개가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직류기는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아야 돼. 기기 만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실수하면 95점이고. 내가 걱정되는 건 물리야, 물리. 물리 신경 많이 써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통계를 내봐도 안 되고 되고는 물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물리에. 물리가 좀 탄탄한 친구는 거의 합격을 하는 것 같아. 전공은 여기서 수업 들었는데 전공이 처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신경 많이 써야 돼, 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디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인강도 좀 열심히 보고 하면 잘 될 거고 지금 아마 올해 물리 교체된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지금 교체되신 분이 아주 잘 하실 거야. 조금 난도 있게 아마 잘 하실 거고. 그러면 6번 봅시다. 6번은 2016년 문제네요. 직류발전기 유도기전력 2, 한극당 자속을 파이, 회전속도 N, 이들 관계 이런 거. 이건 뭐 너무 쉽다. K파이 N 이거지. 그런데 이 K는 비례정수지. 비례정수를 안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정답은 1번이다. 7번. 직류발전기를 여자시킬 때 외부의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계좌를 여자시키는 발전기는 외부를 이렇게 통해서 좌석을 만들어 주는 거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타, 여자, 발전기가 되겠지. 발전기야, 발전기. 정답은 1번이 답이지. 이 문제는 뭐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믿어. 여자 회로가 별도로 있잖아. 자회자면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회자지. 여기서 이렇게 여자 전류가 들어가니까. 자회자. 없으면 타회자.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직류 직권전동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류 직권전동기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직류 전동기는 여러분들이 딱 뭐야 토크 아니지? 이거 속도지? 이거 뭐야? 토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용도는 뭐지? 전기, 철도. 직권. 경기, 철도. 되겠어? 자, 무부하가 뭐니? 0이지? 0이지? 0이면 무한대로 돌아버리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무부하 운전 기동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지. 그래서 벨트 운전하지 말라고 해놨지? 기어로, 무부하, 심각합니다. 무부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문제가 좀 쉽잖아. 2번은 맞아요. 계좌전류와 전기좌전류는 같다. 항시 이미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3번은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속도 감소한다. 그렇지? 이게 증가하면 속도 감소한다. 4번은 기동토크가 되게 크다. 아이고, 이게 뭐지? 제곱이 빠졌다. 여기 제곱이야. 계좌전류와 전기좌전류 같은 거 맞아? 여기에 의뢰는 전류는 무슨 전류? 계좌전류지. 여기에 의뢰는 전류는 전기좌전류지. 인정해? 같지? 같은 거지. 9번 직류전동기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운전이 뭐야? 처음에 기동, 속도 제어, 제동. 이게 운전이지? 그러면 이제 1번 분권전동기는 운전 중에 계좌여로가 단선되면 속도가 감소한다? 계좌여로가 단선되면은 파이는 0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N은 K에 파이에 20 기억나? 여기가 0이 되면은 얘는 무한대로 돌아버려. 무구속속도로 돌으니까 사고 난다. 1번은 틀렸네. 2번은 기동저항은 기동시 전류 크기를 제한하기에 사용한다. 기동시에는 역기전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전기자로 아주 큰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전기좌전선을 태워버릴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2번 맞지? 3번 전기자반작용이란 전기자건선의 자석이, 계좌자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맞죠? 나쁜 영향을 주는 거지. 감자, 편자. 4번 속도제어방법, 저항, 전압 또 뭐가 있지? 계좌제어가 있었지. 이게 계좌제어하는 거지. 이거는 전압제어하는 거지. 이거는 저항제어하는 거지. 맞어? 효율이 제일 좋고 강범위한 속도 조정되는 거는 전압제어. 정출력제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계좌제어. 전압제어는 정, 토크제어. 효율이 가장 안 좋아. 뭐지? 저항제어. 정답은 1번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16년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실수 안 하면 다 맞출 수밖에 없어. 2017년은 딱 보니까 벌써 조금 어렵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일단 길지? 그리고 계산 문제가 쫙 깔렸지? 그러니까 이제 15년, 16년 쉽게 나오다가 17년 딱 보면 이거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쉽게 나오면 만점이고 어렵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95점, 90점 이렇게 되면 합격이겠지? 딱 봐도 벌써 2017년이 15, 16보다 어렵게 나왔다는 건 딱 보이잖아. 그치? 이해 되지? 그러면 10번 보자. 전기기계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으래. 아라고의 원판에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기전력 방향을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심해 방향을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오른손 법칙은 뭐였어요? 이거지? 오른손, 반원손, 발전기 원리였었지. 이거는 전동기 원리가 되는 왼손 법칙이지? 이런 얘기했잖아. 그치? 그쵸? F5, B, I, V, B, E, 이렇게 얘기해서 B마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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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됐지? 이게 I면 이건 E지? B 같고 이게 F면은 다이에 대해 자, 그럼 아라고의 원판에 아라구의 원판에 잘 들어 프레밍의 어론순 법칙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지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지 맞아요 흐르는 전류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속만 있으면 힘을 받겠지 그래서 원판이 도는 거였었어 알겠어요? 원판이 왜 도는지 알겠어? 그래서 원판이 도는 거야 1번은 이상이 없는 거야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야 유도기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주 쉬워 2번 렌즈의 법칙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자속 변화량은 자속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 발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는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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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라고 쓰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속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 생긴다 맞아 다시 아까 이게 자속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 생긴다 맞아 이게 렌즈의 법칙이고 이게 패러디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2번은 틀린 것 같다 이제 시간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랑은 자속의 변화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방향, 반대방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자속 어떻게 생겨? 감아봐 이렇게 생기지? 자속이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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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갔을 때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지? 기전력, 여기에 생기는 기전력은 이 자속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 이쪽이지? 보여?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감이 와 이게 뭐야? 자속의 시간적 변동 방향은 방향으로 기전력 생기는 거예요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아닌가? 봐봐 그렇지? 이게 방향은 렌즈고 크기는 패러데이, 렌즈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3번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원리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원리 맞죠? 4번 프레밍의 왼손 및 오른손 법칙에서 힘과 자속의 방향이 동일할 경우 두 법칙이 나타나는 각각 전류 방향은 다르다 빨리 이거 해봐 이렇게 어디가 지금 같아? 같지? 같지? 이거는 뭐야 반대지? 반대? 4번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 옳지 않은 건 2번이지 이런 문제에 약하면 안 돼 다 이해가 돼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프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법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된다 자 11번 4급 전기자 도체수가 50 한극당 자속은 0.01웨버 해전수 600rpm 전기자 병렬해로수가 2인 직료 발전기 유도기전력은 병렬해로수가 2이면 즉 중권이야 파권이야 파권 그러면 이 시기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뭐에 써있어? A Z P 파이 60분의 N 이 시기 안 떠오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이고 자 도체수가 50 극수는 4 자속은 0.01 60에 RPM은 600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산 충분히 될 것 같죠? 암산 되지? 네 암산 능력도 중요해 빨리 뿌려야 되니까 곱하기 두 자릿수 하는 거 기본으로 머릿속에 탁탁탁 돌아가야 돼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는데 시간 뺏기면 시간 부족해요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딱 보고서는 10 됐지? 이걸 또 막 개선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고요 12번 자 두 대의 직류 분권 발전기 A, B를 병렬로 운전하여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50A 이고 각 발전기 유도기전력과 전기자장이 각각 220V에 0.045옴 222V에 0.065옴이다 A 발전기의 단자전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A 발전기 단자전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뭐라 그랬어 먼저 이미지화 시키라 그랬어 그려보란 말이야 도대체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려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려봐 부하가 이렇게 증가해서 아마 발전기 하나 더 단 모양이야 그래서 얘가 220V 0.045옴 그 다음에는 222에 0.06 222V에 0.06 자 여기를 1 2 그러면 1 플러스 2가 50암폐 맞아요? 그러면 직류발전기 변결운전 조건은 극성 같애야 된다는 거 인정하지? 그 다음은 또 뭐 같애야 됐었어? 단자전압도 같애야 되는 거 인정해? 그럼 뭐 끝난 거네 이거 뭐 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쓸 수 있지 220V에서 여기 전압가가 된 거 아이오 안에다가 0.041 함유왕 이거 222에서 전압가가 된 거 I2에 0.06은 같애야 된다 어 그런데 이게 두 개니까 이거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I2는 I1을 넘기면 간단하게 계산대형 뭐야 50-I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그거를 적어주시면 222에다가 50 I1 0.06 여기 뭐 대신에 썼어? I2 대신에 썼지 그래서 계산이 좀 빨리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50하고 0.06 그러면 땡땡 얼마? 3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3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지? 플러스 0.06의 I1 맞아요? 그러면 끝났네 여기는 얼마야? 219 0.06의 I1이고 여기는 220에 0.04의 I1이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간단하게 I1이 계산이 돼 I1 얼마야? 10이지 I1은 10이다 왜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넘어가면 1이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0.1의 I1이니까 I1은 10이다 그래서 여기에 단자전압 얼마냐? 하는 거죠 됐어? 단자전압 단자전압 여기 단자전압 이라고 그랬어? A발전계 단자전압을 물어본 거니까 220보다 약간 작은 거네 이거니까 I1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이거 0.4 정답은 219.6입니다 그래서 2번이 그냥 나와야 돼요